형 콜라로이드 뭐냐? 이거 안 돼 아, 친구친구비 그거? 아니? 형이야? 아니? 어? 그때 그거 아니야? 리누형이 없어? 안 돼 봐봐 내가 판단해 오! 오오오오 깜짝이야 왜 노래 느껴요 사람을 불안해는 창빈 오빠 아직 배경을 아직도 이 친구가 있었어요 보였어요? 아직도 리누야? 아니요 근데 기분 안 나빠? 응 그냥 계속 익숙해졌어 그때 핸드폰을 열다가 웬낙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핸드폰 열자마자 이거잖아 그냥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? 그냥 솔직히 재밌어요